스튜디오에서만 보다가 맞아요, 맨날 스튜디오에서만 보다가 보니까 또 뭔가 색깔 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심숙이 워크업 페스티벌에서 어울리는 에슬레저룩을 저희가 입어봤는데 에슬레저룩 우리 시원님부터 어떻게 입었는지 얘기해 볼까요? 포즈 한번 해주세요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포즈 안 보여주죠? 아니요, 잘했어요 오케이, 오케이 오늘 저의 룩은 페스티벌 온다고 해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좀 스포티하게 해봤고요 저도 오늘 나 언니는요? 저희 이제 페스티벌 가면 옷을 좀 시원하게 많이 입잖아요 네, 오늘 시원하네요 언니, 안 돼요! 안돼! 어디서 많이 보던 막 그 뮤직비디오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, 그렇습니까?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귀여워! 알아서! 알아서! 언니는요? 저는 오늘 애슬레자 룩이고 네 페스티벌이 특이하게도 운동에 관련된 네 이런 페스티벌은 저는 또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조깅복으로 조깅복으로 조깅복을 입고요 근데 뭔가 습괄이 화려하려해서 되게 튀어요 맞아요 또 잘 어울려요 어디서든 운동을 할 수 있게 밤에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완전 다 갖춰 입고 왔네요 오늘 셋 다 맞아 완전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